하아... 아... 발도 안 해. 그냥 조그마하게. 장난하지 말고 호흡을 칙칙폭폭으로. 칙칙폭폭. 아니요 아니. 이런식으로. 이렇게 fewaku2ió 마시고, 2번 내쉬고. 호흡을 잘해야지. 안아주고. 알았어. 효자가 알고 있나 볼게. 와 진짜 운동된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. 지금 언니는 몰라. 나는 저러니까. 너도 운동해야지. 힘들지? 너무 힘들어. 발은 안 하네.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요? 예전에 진영이가 언니한테 운동하라고 하면서 이러고 언니는 제일 하기 싫은 게 운동이라고 이랬었는데. 뭐 하냐? 뭐 하냐? 나 못 만나서 하고 싶어. 진짜 너 중간에서 만난단 말이야, 너랑 나랑 곧. 아, 뛰라고. 너랑 나랑, 너랑 나랑 중간에서 만나게 생겼어, 만나게 생겼어. 이 말만 하면, 이 말만 하면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뜨나 봐요. 나 뛰는 거 진짜 가벼워지지 않았냐? 어. 응, 진짜 가벼워졌어요, 내 무게. 너무 쿵쿵하면 그냥 관절에 무리 와. 아. 어? 열심히 한다. 한강에서 저렇게 뛴다네요, 한 시간을. 오케이. 오케이. 다리도 이렇게 쭉 늘려주고 이렇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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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하다. 물 한 모금 살짝 먹어. 하. 나는 이거 먹어야지. 바로 앉지 마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동생이 너무 힘든가 보다. 아, 지금 잠깐만. 바로 앉으면 언니 예뻐져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하시면 좋지 않나? 아니야. 어디서 많이 꾸준히. 일어나서, 바람다. 쭉 빼시면서 무릎 관절 쭉 내리시고. 쭉 일어나서. 사주실 때. 일어나 봐. 아니, 언니 하던 거 해, 잠깐. 일어나, 빨리. 개인 시간 좀 갖자. 개인 시간 좀 갖자. 원래 PT 받아도 런닝 떼고 잠깐 쉬고 이렇게 해. 아니,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리 와. 뭐야, 대체? 당신 정체가 뭐죠? 누구야? 네? 들어봐봐. 뭐 먹냐, 너? 진혜이가 뭐 먹나 봐. 반대로 지혜이가 먹나 봐. 야! 이 새끼가 운동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. 이 새끼가 운동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. 뭐 먹냐, 너? didnt 오 오 오 오 오 이 새끼가 운동하는 자세가 있어. τα